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리포터 챌린지 71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13쪽부터 시작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기억을 조금 되돌려 보면 어디에서 우리 이야기가 멈췄죠? 네, 해리가 거울을 또다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보러 이제 가는데요. 론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죠. 너 홀마현이 갔다? 이러면서 자기는 또 보러 가죠. 그러고 나서 잘 무사히 빨리 찾아서 도착을 했는데 덤블도어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장면에서 끝이 났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에서 중요한 단어 얼어붙게 하다, 얼어붙게 만들다 라는 뜻이 있었어요. 뜻의 단어가 있었어요. 네, transfixed 라는 단어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냐면 론 was staring transfixed at his image. 자기 이미지에 꼼짝 않고 얼어붙어서 보는 거죠. 론은 어떤 이미지를 봤죠? 자기가 네, 주장이 돼, 퀴드치 주장이 되고 네, 자기가 막 그 헤드보이가 된 모습을 보고 있었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미래를 보여주는 건가? 이러면서 둘이 막 긴가민가 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고양이한테 소용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썼던 동사 기억나실까요? 네, work on cats. 기억나시죠? work on cats. 우리가 만들어 쓰려면 힘든 것들이 이런 조합이다. 그래서 did the cloak work on cats? 네, 이건 지금 자주 나왔는데 한 번도 퀴즈를 안 드린 것 같아서 한 번 드려볼게요. 서성이는 거요. 돌아다니는 거. 네, wander around. 자, wander 궁금해하는 거. wander. 좀 더 y에 가깝습니다. 자, 발음이요. wander around. w-a-n-d-e-r 그 다음 around. 주변을 막 맴돌, 왔다 갔다 그냥 한 일 없이 서성거리고 맴도는 거.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wander around이에요. mrs. norris are wandering around. 그 주변을 막 돌아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wander around. 그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빨리 넘어가 보죠. 오늘 부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챕터가 끝나고 또 그 다음 챕터가 시작하는 부분이 맞물리면서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오늘 부분 볼게요. 오늘 부분이 길지 않은데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71쪽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어디에서 끝났냐면 I didn't see you, sir. 제가 교수님을 못 봤는데요. 이제 마주치고 나서 혜리가 너무 당황했죠. 그래서 못 봤는데요. 라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어지는 장면 자, 213쪽부터 같이 볼게요. strange how near-sighted being invisible can make you said Dumbledore and Harry was relieved to see that he was smiling 자, strange 참 이상하지 how 얼마나 near-sighted 되는지 being invisible can make you how near-sighted 얼마나 near-sighted 하게 만드는지 이 말이죠. 지금 도치가 된 거고요. how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being invisible 네가 투명하게 된다고 해서 하는 그 사실이 그것이 얼마나 너를 near-sighted 하면 근시한적인 성견 지명이 뭐 없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가까이 있는 걸 못 보는 뭐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는 물리적인 의미가 더 강한 거죠.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너가 투명해지니까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보게 되지 되게 이상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how near-sighted 무엇이 being invisible can make you 너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said Dumbledore 그런데 표정이 혼내는 표정이 아니라서 Harry was relieved to see that he was smiling 네, Dumbledore 교수님이 미소 지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험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지금 마음을 네, 놓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계속 말을 이어서 하십니다. 교수님이 So, said Dumbledore sleeping off the desk 책상에서 내려와서요 to sit on the floor with Harry 책상에서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해리가 앉아있는 그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You like hundreds before you 그러니까 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너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have discovered 알아냈지 발견했지 뭐를 발견했죠? The delights 기쁨 Of the mirror of erased 네, 그 Mirror of erased 가 에 그 Mirror of erased 의 기쁨 그것이 주는 기쁨을 발견했지 그러니까 너뿐만이 아니야 다 이 거울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I didn't know it was called that, sir 그렇게 불리는지 몰랐어요 그쵸, 해리는 지금 이름은 모르죠 거기에 뭐 이렇게 Carved 된 거 문구가 있다는 것만 알았었고 이름이 정확히 명칭이 이걸 뭐라고 불리는지는 몰랐었던 상태죠 But I expect you've realized by now what it does 그렇지만 이제는 무슨 뜻인지 이것이 무슨 물건인지 너가 알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해리가 It Well It shows me my family 그러니까 그게 제 가족들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And it showed your friend And Roan himself as head boy 그리고 너 친구 로는한테는 그 자신이 헤드보이가 된 모습을 보여줬지 How did you know? 지금 해리가 자 보세요 오늘은 혼자 왔다가 교수님한테 걸린 건데 같이 온 날도 겨울하고 계시네요 이전에 두 번째 왔을 때 론하고 두 번째 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랬더니 뭐래요 I don't need a cloak to become invisible 자 그래도 명색이 뭐예요 호그와트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인데 이런 기술 하나쯤 없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려고 망토 같은 거 안 써도 돼 나는 그냥 있어도 invisible 될 수 있어 네 said Dumbledore gently Now can you think Can you think what the mirror of your eyes shows us all? 우리한테 이 소망의 거울이 뭘 보여주는지 mirror of your eyes 가 뭘 보여주는지 알겠니? Harry shook his head 여전히 잘 모르겠대요 Let me explain 설명해줄게 The happiest man on earth would be able to use the mirror of your eyes like a normal mirror 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would be able to use 쓰는 게 가능해 이 거울을 the mirror of your eyes 들을 마치 like a normal mirror 그냥 일반 거울처럼 쓰는 것이 가능해 that is 그 말은 여러분들이 붙이고 설명을 더 붙이고 싶을 때 그 말은 that is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하죠 he would look into it 안을 들여다보지 and see himself exactly as he is 안을 들여다보고 아주 정확히 지금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본단다 이 말이죠 does that help 그러니까 제일 최고로 지금 만족스럽고 행복한 사람은 거울을 봤을 때 다른 모습이 아니라 지금 그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실은 1권에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 상황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작가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middle of your eyes 소망의 거울에 거울 앞에 선다면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보일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소망하고 있던 정말 바라고 있던 그 모습이 비칠까요 참 궁금하죠 그래서 이게 그 전시되어 있는 곳이 있죠 아마 방문해서 보신 적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거울이 실제로 사람들이 그 앞에 서볼 수 있도록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망하는 지금 모습 말고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울은 그걸 보여주는데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매혹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뒤에 이어지는데요 Here we thought Then he said slowly It shows us what we want 그렇죠 지금 현재 모습이 만족스럽다면 현재 모습이 보이고 그게 아니고 다른 모습을 원한다면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whatever we want 그러니까 해리도 자기 자신도 몰랐던 가족에 대한 결핍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저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론도 자기가 헤드보이였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yes or no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said Dumbledore quietly It shows us nothing more or less than the deepest most desperate desire of our hearts 그런데 우리가 되고 싶은 그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속에서 가장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절박하게 바라는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최고로 바라는 그 모습 그거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거예요 more or less 그냥 그것만 보여줄 뿐인데 때로는 그 앞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대요 보실까요 you who have never known your family 너는 가족들의 너처럼 가족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은 see them 그들이 standing 자 본다 그들이 서 있는 걸 자 them 이 스탠딩 하는 거예요 그렇죠 them 이 스탠딩 하는 걸 around you 너 주변에 서 있는 걸 보게 되지 그리고 론 위즐리는 who has always been overshadowed by his brothers 자 be overshadowed 그러니까 그림자가 자기가 드리우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자기에게 드리워진 거죠 여기 이해 잘하시면 되겠어요 overshadow 자체는 그림자를 드리우다 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에게 그런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거 우리말로 수동태죠 그러니까 be overshadow 그러니까 그림자가 드리워진 항상 가려진 누구에 의해서 by his brothers 그렇죠 형들에게 all his be overshadowed 항상 가려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항상 가려진 할 때는 아 be overshadowed 쓰면 되겠구나 이걸 잘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쓸 일이 훨씬 많아요 내가 누구에게 그림자를 덮어 씌우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에 에서 가려질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쓸 그쵸 그래서 그에게는 그 로나한테는 스스로를 어떻게 봤냐면 스탠딩 알로운 다 형들 다 치우고 자기 자신 혼자 자기 혼자 빛나는 그 모습 the best of all of them 그 형들 중에서 가장 혼자서 최고로 빛나는 그 모습을 네 저는 네 어 뭐 아이가 하나 아니고 둘도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문장이 그렇게 와닿았어요 아 누군가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누군가는 누구 어느 누군가에게 가려진다는 생각을 하면 어떡하나 네 이 부분이 조금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네 아무튼 뭐 근데 둘이어도 하나에게 가려질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혼자로 크지 않는 한 뭐 언니가 동생에게 때론 동생이 언니에게 우리 유명하게 막 그 이름을 떨친 사람들 보면 그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많이 가려질 수밖에 없죠 네 집안에서도 그랬을 거고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be overshadowed by someone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however this mirror will give us neither knowledge or truth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보여주는 건 좋은데요 그거는 지식을 주는 것도 그리고 진실을 주는 것도 아니래요 여기가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 굉장히 저 속에 가장 깊이 소망하고 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긴 한데 men 여기 복수죠 사람들은 have wasted away before it 자 그 앞에서 그 거울이죠 잇은 거울 앞에서 waste away 하면 세약해지다 허비하다 허비하게 된다 많이 허비하게 된다 그리고 entranced entranced는 황홀하게 황홀하게 만들다 도취시키다 이거죠 도취되는 거예요 entranced 여기서 지금 분사 구문으로 pp로 연결했기 때문에 도취되어서 도취된 채로 by what they have seen 자기 모습에 도취된 채로 자 보세요 론이 그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론이 지금 나 좀 더 보자 했잖아요 해리한테는 그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 그게 뭐가 뭐가 재밌어 너 그 뭐 주장하고 있는 거 뭐 재밌어 나 우리 부모님 볼 거야 서로 싸웠잖아요 자신이 욕망하는 모습 자기가 바라던 모습은 그 자신만 빠지게 되겠죠 그 앞에서 막 도취돼가지고 론이 이거를 매일 와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은데 이 거울에만 서면 자기는 너무 혼자서 빛나고 있어요 그러면 황홀해지고 막 이 모습에 도취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서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or been driven mad 그걸 넘어서서 정말 그거에 광적으로 홀리게 되는 거죠 not knowing 뭘 모른 채로 if what it shows is real or even possible 그것이 진짜 그것이 진짜 모습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심지어는 가능한지도 모른 채로 모른 채로 그거는 그냥 단지 나는 이런 모습을 원하는구나 아 나는 이런 부분에 좀 결핍을 느끼는구나 하고 끝내지 못하고 이것이 진짜로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그 앞에서 마치 자기가 이미 그렇게 됐냥 도치되어 있고 너무 그 황홀경에 빠져서 driven mad 가 되는 거죠 너무 심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 앞에 와서 자기의 해리조차도 어땠죠 모든 거 다 제치고 계속 부모님 보러 가고 싶어 했잖아요 약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론이 왜 그래 뭐 해그린드한테 갈래? 싫어 체스 할래? 싫어 오로지 그 생각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람이 여기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정말 들어요 만약에 우리 아내는 정말 행복한 사람은 그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서면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런 나의 모습 한 번쯤은 나도 이렇게 살아봤으면 했던 나의 모습이 만약에 그 거울에만 서면 보인다 그러면 자꾸 가서 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욕망을 너무 여기서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울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 거울을 발견했다 그러면 매번 가서 보겠고 이 거울 속의 모습에서 심취돼서 못 태어나온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혜리한테만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실의 내 모습은 너무 부정하게 되고 내가 바라는 모습만 계속 하다가 허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거울 앞에 서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내가 소망하는 모습 뭐였을까? 나도 지금 상상도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일 수도 있죠 아 내가 이걸 바라고 있었구나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모습을 내가 그 앞에 선다면 나는 과연 그거를 아휴 저건 단지 그냥 내가 저런 걸 바라거나 보여줄 뿐이야 깨끗이 잊고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을까 자신있게 네 나는 바로 다시 나의 현실의 모습에 잘 적응하고 살 수 있어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렇죠 네 1권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작가가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데 이 해리포터의 매력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 뭐 아동소설이다 애들이 나 있는 소설이다 아유 그냥 판타지야 이렇게 라고만 하기에는 작가가 군데군데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이거는 1권 뿐만이 아니라 2권 3권 7권을 통해서 뭐 인생이라던가 또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의 그 캐릭터 결핍 자기들의 욕망 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지금이 이제 시작일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인들에게 사실은 한국에서만 지금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 자체도 매력적이고 이 세계 자체도 매력적이고 마법 세계 이렇게 그리고 이 마법 세계에 빠져서 막 어 너무 판타지적으로 흐르지 않게 이런 메시지도 던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이런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네 여기 잘 문장을 마음에 담아두시거나 또 마음에 드는 문장들은 여러분 따로 필사노트 같은 거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문장 어떤 메시지 나한테 올림을 주었던 문장들은 남겨놓지 않으면 다 허움으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필사노트도 제가 추천을 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the matter 설명을 이제 해주고요 will be moved to a new home tomorrow 아 이제 옮길 거래요 해리 and I ask you not to go looking for it again 이제 다시는 보러 오지 말아라 해리로서는 쉽게 떼어내긴 힘들겠죠 계속 보고 싶을 거잖아요 가족들의 모습을 그 뒤에서 자기를 향해서 미소 짓는 그 모습 손 흔들어주는 모습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쉽게 떼어내기가 아이로서는 특히 힘들겠죠 그런데 내일 이사가 안 돼요 자 이 장의 마지막 이 챕터의 마지막 장 214쪽이요 if you ever do run across it 자 만약에 마주친다면 you will now be prepared 이제는 준비가 됐겠지 아 이 모습은 그저 내가 그냥 바라는 모습일 뿐이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이게 진실이 될 수도 그러니까 해리 같은 경우는 가족들인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 그 모습에 빠져드는 거죠 it does not do 자 do는 도움이 되다 유용하다 좋다 이런 거죠 to dwell on dreams 그러니까 좋지 않아 dwell on dreams 꿈에 빠져서 and forget to live 지금 현실을 잇는 거죠 살아갈 것을 잇는 건 좋지 않아 지금 현실을 그러니까 꿈에만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 remember that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이겠죠 it does not do to it does not do 그 다음에 to dwell on dreams and forget to live remember that 아주 이 해리에게 교훈을 주는 덤벌도어 교수의 방식이 어떻죠 굉장히 굉장히 음 우리가 배워야 배울만한 모습이죠 아이가 충분히 거기에 왜 빠져드는지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를 설득해서 그것으로부터 지켜낼지도 잘 생각하고 있죠 일단은 지금 덤벌도어 교수님의 덤벌도어 그 이름의 어감에서도 그렇지만 네 교수님의 모습 자체는 굉장히 인자하고 자상하고 의심이 많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now why don't you put that admirable cloak 그 멋진 망토 다시 두르고 back on 다시 두르고 and get off to bed 침대로 출발하는 게 어떻겠니 이제 자러가 자러 가야지 이런 거죠 Harry stood up 일어났어요 Sir Professor Dumbledore Can I ask you something? 질문 하나 해도 돼요? Obviously 물론이지 You've just done so 너 지금 방금 물어봤잖니 이거죠 질문 해도 돼요? 라고 너 지금 방금 물어봤잖아 Dumbledore smiled You may ask me one more thing however 근데 하나 더 물어봐도 돼 유머도 있어요 What do you see when you look in the mirror? 너무 궁금한데요? 교수님은 거울을 보면 뭐가 보여요? I I see myself holding a pair of thick woolen socks 자기는 보면 뭐를 들고 있는 게 보인대요? 양말을 들고 있는 게 모직 양말을 들고 있는 게 보인대요 Woolen이니까 모직으로 된 양말 두꺼운 그 모직 양말을 들고 있는 게 보이는데 Harry stared 무슨 말이지? 해서 빤히 쳐다보고 있죠 One can never have enough sucks 양말은 늘 충분하지 않잖니 양말은 뭐 있어도 있어도 충분하지 않잖아 said Dumbledore Another Christmas has come and gone 크리스마스가 또 다시 왔다가 갔는데 I and I didn't get a single pair 나는 양말 세트 하나도 못 받았어 People will insist on giving me books 사람들은 자기에게 책만 준대요 양말을 주지 책만 줘 이러는 거죠 Dumbledore 교수님이 굉장히 좀 재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랬을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아주 재치있게 넘어가시죠 It was only when he was back in bed that it struck Harry that Dumbledore might not have been quite truthful 그쵸? 침대에 누워서 그때 딱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He was back in bed 자리에 돌아와서 that it struck Harry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생각이 스쳤다 이거죠 Dumbledore might not have been quite truthful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때서야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는 내 이러고 왔는데 침대에 오니까 아 진짜를 말한 것 같지 않아 But then 그런데 He thought as he showed scabbers off his pillow Show는 밀치다 밀어내다 떠밀다 이런 건데요 scabber 아시죠? 론 거 베개에서 베개에서 이렇게 밀어내면서 It had been quite a personal question 그건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이었구나 그러니까 개인적인 질문에 얘네 방식으로는 꼭 대답해야 사실대로 대답해야 할 의문 없는 거죠 내가 너무 개인적인 걸 물어봤구나 그게 진짜가 아니면 어때 그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어 이러고 잠이 들었대요 네 여기까지가 소망의 거울 Mirror of Erised 그것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퀴즈를 사실 먼저 풀었죠 I show you not your face but your heart's desire 그것이 새겨진 그 소망의 거울 자 그러면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데요 니콜라스 플레이멜 거기 첫 부분까지 오늘 읽고 마칠게요 215쪽이요 Dumbledore had convinced Harry not to go looking for the Mirror of Erised again 자 한번 Dumbledore가 확실하게 얘기했죠 해리에게 Not to go looking for the Mirror of Erised again 다시 가서 보지 말아라 해서 and 그래서 For the rest of the Christmas holidays 그 남은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The invisibility cloak 투명망토가 stayed folded 자 stayed 있었는데 어떤 상태로요? 접혀 있었어요 At the bottom of his trunk 짐 가방에 접힌 채로 그대로 있었다 그러니까 쓸 일이 없었다 이거죠 다시 보러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교수님 말 듣고 이제 나머지 연휴 동안은 보러 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Harry wished he could forget what he'd seen in the mirror as easily 자 어떻게 했으면 하고 바랬다 그가 본 것 그러니까 what he'd seen 그가 본 것 어디에서 거울에서 본 것을 쉽게 잊으려고 했지만 but he couldn't 그럴 수 없었겠죠 He started having nightmares 이제 가족의 모습을 보고 와서 막 싱숭생숭 그러나 그만 보라고 해서 이제 안 가긴 했는데 막 생각은 나고 지금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악몽을 꾸기 시작했대요 Over and over again he dreamed about his parents 자 부모님에 대한 꿈을 계속해서 꿉니다 Disappearing in a flesh of green light 자 부모님이 사라져요 그 초록빛에 번쩍이는 그 초록 불빛에 부모님이 사라지고 while 뭐하는 동안 그러고 그런 상태에서 a high voice cackled with laughter cackle 하는 거는 낄낄낄 거리는 거예요 높은 목소리가 낄낄낄낄 웃으면서 그런 상황에서 초록색 불빛이 번쩍하는 그 상황이었고 그때 부모님이 사라지는 자꾸 그런 꿈을 꾸죠 그래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헤리가 억지로 지금 이 생각을 떼어내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You see? Dumbledore was right Dumbledore 교수님 말이 맞는 것 같아 That mirror could drive you mad 봐 교수님 말이 맞잖아 너 그 거울 때문에 그런 거야 그 거울이 너를 drive you mad 지금 힘들게 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죠 said Rowan When Harry told him about these dreams 언제 그렇게 말했냐면 이 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자꾸 악몽을 꿔 그러니까 그거 봐 너 그 거울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야 교수님 말이 맞았어 이러는 거죠 Hermione 드디어 다시 휴가를 이제 그 holiday를 보내고 돌아온 Hermione who came back the day before term started 학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돌아온 Hermione는 took a different view of things 조금 다른 의견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she was torn between horror 자 torn between 하면은 뭐와 뭐 사이에서 torn between a and b로 보시면 돼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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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와 이거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Hermione는 지금 두 가지 생각을 한 건데요 이게 재밌어요 at the horror at the idea of Harry being out of bed 너 침대를 그렇게 빠져나갔단 말이야? 무서워 끔찍해 그리고 rowing the school three nights in a row 학교를 막 휘젓고 다니는 세 밤 동안이나 세 번이나 if filch had caught you 만약에 필천 잡혔으면 어떡해 너 그렇게 학교를 세 번이나 세 밤 동안이나 돌아다니고 침대에 빠져나와서 그런 생각을 하다니 너 정말 끔찍해 그거는 하면 안 돼 그런데 한편으로는 disappointment that he hadn't at least found out who 니콜라스 플레이멜 was 그런데 네가 그러는 와중에 플레이멜에 대해서 조금 찾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위험하다고 해놓고 못 찾은 게 또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 생각에서 괴로워했다 괴로워했다기 보다는 뭐예요 네가 그렇게 한 거 너무 위험했고 끔찍했어 그런데 니콜라스 플레이멜에 대해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 건 좀 아쉽다 이렇게요 두 가지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해 되시겠죠 네 아이들 다운 모습이죠 they had almost given up almost니까 거의 지금 포기할 뻔했다 하려고 했다 거의 포기 상태 거의 지금 포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hope 그 희망을 포기하는 거죠 of ever finding flame in a library book 도서관 책에서 그 플레이멜에 대한 단서를 찾는 걸 지금 거의 포기해가는 상태예요 even though 뭐 했지만 해리 was still sure 해리는 분명히 좀 확신을 하고 있어요 he'd read the name somewhere 우리는 알고 있죠 어디에서 이게 나왔는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신다면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뒤에서 밝혀질 때 아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나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이 이름 나 읽었는데 해리가 확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 이제 정말 못 찾을 것 같아 almost given up 다 포기한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almost 거의 지금 포기 상태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죠 네 그리고 내일 또 이제 이어서 니콜레스 플레이멜에 대한 챕터로 넘어왔어요 소망의 거울 한 챕터가 마무리 되고요 이제 플레이멜 교수를 본격적으로 또 찾아 나서는데 어떻게 찾아 나설지 네 그 부분이 또 이어지겠죠 여러분들 오늘도 해리하고 즐거워 오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